으 으 뭐 분위기 개선하는 마음으로 이쁘게 생겼는데 운동을 하자 응 이목구비 됐고 어디가서 욕먹고 살 팔자도 아니고 응 근데 요 팔자로 살기가 되게 힘들지 힘들어 그 힘든 게 다른 게 아니야 큰 욕심도 없고 뭐도 없어 어? 막 누구 남자를 만나서 또 이 남자를 만나서 다시 결혼을 해갖고 잘 살아보고 싶고 막 이런 거는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건 이미 옛날 적 꿈이야 신 때문에 왔니? 네 신을 받아보이진 않는데 집안에 꼬깔이 있구나 음 그러니까 요번에 들었는데 하셨던 분이 있었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언제 적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본인 집안 사람한테 들은 거야? 네 저희 엄마한테 들었어요 왜냐면 본인이 신을 받아보이진 않아 신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제일 고민스러워서 왔어 사실 나머지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해 근데 꼬깔이 보여 그건 집안에 누군가가 신을 모셨다가 내모셨든 안 하든 누군가가 대대손손 내려오지 않고 어? 다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게 뭔지도 몰랐고 어 그게 뭐 우리 할머니 때가 아니라 저 먼 시대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얘기해서 걸러걸러 걸러 들어가면 있고 아까도 앞전에 우리 언니 보면서 젊은 그러니까 젊다고 하는 거는 막 처녀가 아니라 조금 더 살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40, 50대라든가 그쯤에서 본인이 이렇게 집안에서 나를 해갈을 조금 하는 이런 이런 우리가 부진망제라 그러지 어? 그러면 자살기, 수살기 아니면 객사 이거야 어?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신의 줄이 열리면 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하면서 들어오는 거야 신이 열렸을 때 원심부터 열리는 경우가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오늘 점 안 봐 무불통신을 하지 그치? 많이 다닌 건 아닌데 참 점집도 다녔다 그치? 근데 선뜻 내가 마음에 들지가 않아 이게 신빨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귀 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아 그랬어요? 아 이렇습니까? 어? 그 이유가 언니도 언니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언니도 언니 고집이 많은 사람이다 어? 그리고 또 두려움도 앞을 쓰고 그리고 이게 진짜 맞나 안 맞나 응? 결정을 보는 건 뭐든지 본인 자체에서 내리는 거야 이 무당이 갈아 말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신이 있니 없니 예를 들어서 너가 무당이 팔자가 아니고 이게 조금 예를 들어서 가무리병이라고 하고 조금은 판가름을 내려줄 수 있는 게 무당인 거야 본인 내 신명을 내가 모시진 않아 본인 내 조상은 나랑 무관해 그치?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느꼈니? 화경이 열렸니? 네 소리가 들리니? 입도 뭐 영감하게 뱉는 건 아니지만 조금조금 나도 모르게 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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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니? 근데 어느 날은 내가 미쳤나도 싶니? 네 어느 날은 내가 이걸 미안해? 유튜브를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따라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니? 맞아요 근데 뭔지 모르게 말은 터진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영검함이 영검함이 내가 열만들 뱉으면 이럴 것 같아 조금 늦어지는 앞으로 팍 하고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네 맞아요 혹시라도 내가 이래서 내 새끼들 자식도 있어요? 네 남자복이 없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남자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앞으로도 남자한테 네가 그늘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응? 네 근데 내가 받지 말래도 너 이대로 1년 2년 이대로 전부 흐러다니면서 심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뭐가 몸이 아파지고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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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눈이 보이고 귀가 열리고 입이 터지면 넌 어쨌든 간에 내가 볼 중에 싱크서는 할 거는 같다 근데 거기 속에다 네 고집을 내려야 될 것 같아 조심할 거 얘기할게 응? 응? 착하긴 한데 너무 많이 보시겠구나 제가 정말 저가 딱 맞아야지 해야 되는 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저게 똥이야 그러면 가서 찍어 먹어보시면 똥이니까 어? 크잖아 저게 된장이야 싶으면 가끔은 된장이러는 왜 이런 얘기 해줄까? 신이 백불을 모으는 거 옆에 와서 소곤소곤소곤 거려줄 거 같니? 너도 막 이렇게 유튜브 신이 있니? 환상 막 이렇게 망상이 막 침받아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니 너도? 아 그런 건 정말 없어요 그치? 네 근데 들린다는 얘기를 표현을 할 적에 다 들려오라고 하면 너 오늘 안 왔어 까는 게 아니야? 네네 내 생각이 많아진다고 3년 고력을 겪을 수 있다 그러면 신을 받아도 될 거는 같다 근데 3년 고력을 딱 내 생각 저 아닌 것 같은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유혹에서 네가 못 버티고 나온다 그러면 너 더 참 외로울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인간으로 살지도 못하고 신의 제자로 내가 눈뜨고 다 보았기 때문에 그대로 또 엎드리지도 못하고 사람이 고기 맛을 모르면 고기가 뭔지 모른다 그치? 사람이 그랬잖아 특수부인 이런 거 모르던 사람은 뭔지 몰라 그 맛이 근데 그 맛을 알아버린 다음에는 다시는 질긴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 그치? 스스로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많이 했구나 갈 거야? 가라 그러면 갈 거예요? 너 빼? 아니 저는 갈 거예요 내가 했잖아 지금 아까 전에도 너는 신꽃은 할 것 같다고 신꽃은 할 것 같은데 내가 주고 싶은 얘기는 어디서 신꽃을 해도 정말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면 네가 지금 3년 동안 기회를 배울 거야 뭐를 배울 거야 뭐를 배울 거야 그기도 공떡해 자작만 잘 시키고 집안에 우안만 웃으면 되는 거야 그치? 볼일 신이냐고 물어보고 싶어? 어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보여줄라고도 불리겠구나 네 남편 그리고 내 새끼 손가락질 받아서 저게 미쳐갖고 저지러를 해서 무당이 된 게 아니라고 그러다 보면 내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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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예의는 아주 깍듯하구나 근데 겉으로 보여주는 것과 속으로 너만의 생각이 어? 옥황상재님은 한 분이셔 그치? 나만 옥황상재를 모신 위대한 무당이 아니다 그럼 너네 주변에는 아직까지는 공줄이 내려오던 게 있지만 딱 켜진 게 없어 누가 딱 구사놔야 돼 그치? 내가 가지 말래도 갈 거야 응? 그냥 오늘 마지막 그냥 한 번 더 들으려고 온 거야 응? 그치? 마음 먹고 들어온 애를 근데 이제 네가 골라잡아야 되겠구나 무당도 요즘은 초이스라고 너 마음에 드는 건 뭐며 마음에 들어서 갈 일이 아니야 저 사람이라면 울고루운 걸 가르쳐주겠구나 저 사람이라면 나 크고 은혜 못 갚고 도망들가지 말고 신부모가 잘못해봤자 얼마나들 잘못하겠어 그래도 원 그래도 옛 것 그래도 뭔가 정진하신 것 같으면 그걸 뒤따라가서 본받을 수 있는지 알까 응? 너 방송 나오고 막 그럴 것 같으면 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을 해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요즘은 깃발도 못 걸고 간판도 뭐 들 거니까 그치? 너 예를 들어 하나 물어보자 너 지금보다 신을 받았는데 더 힘들면 어떡할 거야? 매달렸으니까 끝까지 저는 진짜 항상 마음이 드는 게 세 달이니 네 달이니 그냥 기도만 하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해야지 그건 백일공 떡 애들 내지 마자 백일공 떡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음식 가리라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 10년 가서 그거 하라고 하면 못한다 전 정말 매달릴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이 매달려 네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고 싶어 근데 현실에서 만약에 네 새끼도 힘들고 너도 힘들 때는 그때는 신을 잘못 받았니 신이 있니 그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치? 뭐야 그렇게 막 넓게는 아직 그렇게 생각을 솔직히 안 했던 것 같긴 해요 유튜브 그만 봐라 이제 없는 신도 신이라고 들어오겠다 네가 마음속에서 내가 가지마라 가라고 판단은 못 내려주시지 마 넌 갈 것 같고 간다 그러면 유튜브 신이 너한테 줄 수 있는 신이 아니냐 그건 남이 찰령한 그들의 조상의 신이야 너는 너 조상의 신을 찾아야지 그치? 나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또 왜 안 오겠냐 근데 나는 지금 장군 할아버지가 중요하냐고 네 몸주가 제일 최고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거부터 가야 되는데 괜히 멋있을 것 같고 이런 것 같고 고력 닦으면 다 와 오지 마시라고 해도 와 죽을 때까지 신이 와 짠 이렇게 따라서 짠 오픈집이 아니잖아 무슨 가게 오픈집이 그치? 그 생각만 조금만 잘 변하고 너 수수가 더 내리고 그리고 차분하니 때와 시기를 기다려서 그래도 올고루게 배워가면 누군가가 망구제 중장 살릴 수 있잖니 너는 보이고 들리고 말이 다 터졌다고 너 스스로가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보기엔 아직 들 터졌어 더 여물어야 되는데 아직 들려무는 상태에서 이걸 해도 바래서라도 가고 싶은 마음 응? 그리고 보고 자면 그게 꿈으로 와 신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거 막 보고 하면 이게 와 한 번 정도는 보지 않고 네 거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다 또 울려면 어쩌 네 거 찾는 건데 본 거 찾는 게 아니라 그치? 제작길을 가실 것 같아 몸 긴말이 필요하겠어 준비하는 동안 잘 준비하고 준비하는 동안 울고니 너랑 조상과 신과 응? 그리고 인심부터 열려야 무담은 풀린다 잘 들어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3년 고령 5년 고령은 거꾸라 그러고 나서 네가 독립을 하든 모르라 넌 그 고령만 거꾸면 그래도 너한테는 인복 그래도 네가 양심의 가치관 있는 자여서 남 보고 아프면서 내가 아팠던 것처럼 울어줄 수 있어서 또 내 새끼 잘못되지 않게 그렇게 너가 난 뒤통수 치지 않을 것 같아서 가엾고 불쌍한 내 친정엄마 생각해서 내 새끼 생각해서라고 간다 그러면 하늘에 보이죠 신 받고 나서 이 느낌 더 없을 수도 있어 그럼 깨끗해졌기 때문에 네가 도와줄 수 있게 어떻게 신을 마련해 가느냐가 그때부터 스타트야 신 받기 전에는 별 다 올라온다 막 들리기도 하고 말도 하고 막 이래 그런데 녹수하신 신이 모이시는 거다 그럼 네 스스로 가 응? 너 이 몸을 하고 나서 산을 어떻게 올리라 그래 내려놓지 마 막 살지 마 응? 가끔은 너도 노고집이 있어서 방구석에 틀어박히지 마 마련을 해야 되겠구나 가장 중요한 건 금전이겠구나 그치? 남편 원망도 하지 마라 부모 원망도 하지 마라 너 스스로가 내 채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내 한 몸 또 시집 갈 거야? 아니 뭐 좋은 남자는 또 어디 없나 막 이렇게 찾고 싶어? 아니 정리하네 좀 느끼지 않아? 그런 무당이 자기 적응 못 봐도 좀 느끼지 않니? 그치? 비니어 꼽고 한복을 입고 그냥 그대로 그렇게 모습처럼 살아 응? 불리고 안 불리고도 중요하다 근데 내가 그렇게 가서 그 3년 고려기도 5년이도 언젠간 불리게 돼 있어 헛꿈부터 꾸면 분명히 헛꿈의 심부터 와 죽인 조 나중은 비참해 궁금한 거 있어? 혹시 선생님이 제대를 받으셨는지 내가 그 부분 안 하고 지금 끊었어야 되는데 나는 신체제한테 탐이 없어 신에 대해서 되게 까타로와 내 평상시엔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아? 어느 정도 예의들은 있어야 돼 나의 딱 조건이 있어 너 깡이 있어? 깡이요? 깡이 있어요 너 을이 있어? 을이요? 돈 없는 거 내가 알고 을이 있어? 네가 스스로 판단해 봐 돈 없는 건 알고 을이 있냐고 을이 있죠 을이 있어? 근데 막 친구가 솔직히 친구가 그렇게 많이 없어 그 을이 말고 아 배신? 응 저는 절대 그런 사람시고 그치 다 절대 아니라고 그러지 너 근성 있어? 근성이요? 제가 하고 싶은 거에는 정말 근성 있게 제가 해요 끝까지 파고들어요 어른을 알아? 어른이요? 어른? 응 어른은 공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엄마 말 잘 들었어? 엄마 말 잘 들었어요 그래? 네 어차피 신고 다닐 돈 들 없어 내가 돈 많아서 신고 쓰랄 것 같으면 네가 1억이 있고 2억이 있으면 뭐 갈라 신 봤니? 차라리 10년 내내 15년 내내 한 번 이렇게 해서 그치? 그거 나눠갖고 그 타고 그냥 누르면서 살고 어떻게 됐네 살아보려고 뭐 1년이 5년이 됐고 5년이 10년이 됐고 살아보겠지? 네가 내가 마음에 들어서 지금 울어 오는 거야? 아 선생님 뜨지 마 나는 그렇게 신체자였다 이렇게 탐이 있는 애가 처음에 선생님한테 온다고 했을 때 그냥 정말 저를 다 100% 저를 다 알아봐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선생님한테 의지를 할 수 이렇게 선생님한테 배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거든요 선생님 솔직히 영상을 안 본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 영상을 봤듯이 나는 내가 신의 것을 그렇게 대놓고 하진 않아 그 선생님 그러니까 말 다 본 건 아닌데 선생님이 신에 대한 거 되게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 주신 분이라는 거를 제가 그걸 조금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면 저를 정말 냉정하게 저를 그러니까 냉정하게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아니 왜 나는 다 냉정으로 가 나 마음 죽은 사람이야 냉정하다는 냉정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딱 딱 그거를 딱 호지버지 쓸 수 양주요 아버지는 아버지요? 같이 살아요 부모님은 같이 있고 너 네 새끼들한테 괜찮아? 애기들이요? 네 애기들 때문에 제가 더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것도 있어요 왜? 너 여기서 말 잘해야 된다 애기가 제가 저한테 애기가 없었으면 제가 분명히 저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애기들로 있음으로써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 그러니까 요 근래에 느낀 건데 이제 신이 있다면 나한테 살라고 아이들을 선물을 준 거구나 너가 살려고 그래가지고 저는 아이들이 잘못되거나 혹시나 뭐 진짜 뭐 엄마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뭐 이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그래 나한테 선물을 주신 신령님께 베풀자 내가 살게끔 해준 거니까 마지막 질문하고 끝낼게 어차피 가기로 네가 마음을 먹고 나한테 물어봤잖아 네 네가 신을 우리 언니가 신을 받으면 신 가물이 자식들한테 안 간다고 생각더니 그렇게 생각은 안 했어요 내가 먼저 앞장서서 아이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아이들한테 좀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먼저 돼보자 이혼했어? 네 깨끗해? 네 몇 자식이 없었으면 미친년 됐든 죽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진뽕을 니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 누가 가지고서 노랑파랑 중에 하나 뽑으면 아니 이걸 가져가 네가 뽑아 제가 뽑아요 엄마 송씨가 뭐야? 곽씨야 곽 점프? 네 자 정리할게 가구 안 가구는 응 그건 나의 선택이고 너의 선택이야 내릴지 안 내릴지는 나의 선택이고 너의 선택이야 근데 나는 그렇게 신재자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아프기도 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 응 여러 가지로 또 같이 가다가 악연이 될 거면 내리지 말자 라는 표현이야 그렇지? 언제든 어디서도 볼 수 있잖아 또한 정말 가엾지 않고 나서는 네가 천이었으면 내가 여기서 흔들려진 않았을 것 같다 응 대부터 잡아 대 잡아서 흔들리면 내가 너 신딸로 삼을게 말이야 내가 쌀 거야 근데 대가 네 마음대로 우리가 보는 나만의 그게 있어 우리만의 대부터 잡고 네가 가겠다 싶으면 응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긴 인원을 원해서 가는 게 아니야 어차피 너는 갈 건데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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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고생하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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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진 꼴도 험악한 꼴도 그냥 가진 핍박이 아니야 이 사람들아 너 잘되라고 너도 네 자식한테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뭐 했어 그치 그러듯이 자식 잘되라고 우리도 얘기하는 거야 대부터 잡아 신이 너 안에 신인지 나올 신인지 그리고 그걸 봐야 신 꼿을 어떻게 하겠구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응 신 꼿부터는 없다 모든 대한민국 신 꼿부터 없어 허중국 잡신이 공은 우리가 와서 판단해 이해 갔어 네 용기 가져 어차피 갈래인 것 같은데 여기저기 여기저기 내가 볼 땐 치실 것 같다 너 여기저기 치여서 밟힐 바엔 그냥 구제증상 하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상